오딘별로 멀린 멀린 또 물어봤던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일까 그 막가는 바다와 내 흔들리는 법 멀어지는 더 우수 그가 외라 오딘가로 멀린 멀린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희사시브리 희사시브리 학원 간다 학원 레슨하러 갑니다 레슨하러 레슨하러 갑니다 오딘가로 멀린 멀린 또 물어봤던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희사시브리 희사시브리 오딘가로 멀린 멀린 오딘가로 멀린 멀린 학원 갈 때는 약간 코트 같은 거 입고 셔츠 같은 거 입고 슬랙스 같은 거 입어주고 약간 그런 느낌, 선생님 느낌으로 갑니다 맨날 푸드만 입고 다리다가 츄닝 입고 선생님인데 츄닝 입고 가면 그렇지 않아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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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선을 외쳐서 먹어 I want a boat 멀어지는 도시 어딘가로 멀리 멀리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흔들리는 I want a boat 멀어지는 도시 어딘가로 멀리 멀리 I want a boat 눈에 보이는 산방이 바다야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 want a boat 멀어지는 도시 어딘가로 멀리 멀리 어디로 가지? 두곡동 쪽으로 갈까? 아니면은 고속도로로 갈까? 운전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약간 적응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지냈어요? 갱키댓다노까? 갱키댓다노까? 갱키댓다노 잘 지냈죠? 가끔은 날 생각하니? 가끔은 날 걱정하니? 가끔은 날 걱정하니? 데이 바이 데이 어디로 가지? 두곡? 두곡? 빨리 정해 얘들아 여섯시야 두곡동? 고속도로? 어? 두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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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? 아 몰라 당장 파이팅 공개를 왜 가만히게 해? 아 차를 울리는데 잘못 차 타고 온 거 같은데 버스 타고 갈 걸 그랬네 대형 아 차를 울려 아 차를 울려 아 차를 울려 아 차를 울려 끝내고 배그 할 사람? 끝내고 배그 할 사람? 나 선물받아가지고 시계 한번 차봤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막 옆으로 돌아가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막 내려가 돌아가 더 줄여? 이 정도면 애매한 거야? 이 정도? 어떻게 맞춰서 차야 돼요? 시계를 안 잡아서 모르겠어 아니 더 줄일 수 있어 두 개나 더 줄일 수 있는데 두 개 더 줄일 수 있는데 딱 맞게 차야 돼? 그럼 팔목 아픈데? 싫은데 찝찝해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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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신발 못 샀어 아직 고민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보내준 게 닥터마틴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맨날 어떻게 닥터마틴 신고 다녀 운동화가 필요한데 일단 내가 그렇다고 닥터마틴이랑 나이키랑 두 개씩 살 순 없잖아 아 부자도 아닌데 아껴야지 아껴야지 그쵸?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차 진짜 많네 차 진짜 많네 차 진짜 많네 아 잠깐만